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문가 박룡균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우리 설 명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거의 명절이 끝나고요. 그 사이에 미국 장은 또 급등했습니다. 지난 설까지는 급락했다가 설 전까지 지난주까지 급락했다가 또 이번 주에 우리 연휴 때 또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런 거 하니? 지금 미국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 그다음에 아마존 어제 아마존이 좀 좋게 나왔다고 그랬죠? 페이스북은 좀 실망했었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큰 기술주들이 좀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급등하다가도 급락해버리고 급락하다가도 장 막판에 급등해버리고 마침 우리는, 우리 시장은 미국이 우리 연휴 때, 설 연휴 때 급등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이틀 동안 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9천을 넘어섰고요. 이제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도 예전히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고,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해외 선물옵션입니다. 국내 선물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시장이 해외 선물옵션 시장입니다. 오늘 벌써 31강, 설 연휴 끝나고 지난주에 30강 끝나고 오늘 31강째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연구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한번 투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가 그 전략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전 전략 연구 우리가 지난 30강 강의 때 중점적으로 뭘 다뤘습니까? S&P하고 나스닥 상품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S&P만 준비했습니다. 설명할 것은 또 차트는 다른 차트도 있습니다만 주로 오늘은 S&P 500만 가지고 어떤 전략이 좋은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한 해외 옵션, 선물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이 강의를 우연하게 처음 들으신 분들 또 이제 지난 연휴 때, 설 명절 때 재방송으로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중에서 제 강의도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보긴 봤는데 저게 뭐지? 우리는 주식만 주로 해왔는데 옵션은 뭐지? 또 선물은 뭐지? 또 콜 옵션은 뭐고, 푸드 옵션은 뭐고 이게 모두 다 외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31강까지 오늘 31강까지 오늘 31강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날 잡아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날 잡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1강부터 4강의 옵션이란 무엇이다라는 기초 강의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이걸 반복 실정하십시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가장 좋아요. 모르는 거. 이건 뭐예요?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콜 옵션은 뭡니까? 푸드 옵션은 뭡니까? 라는 거기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 어디서 하느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화면 하단에 소통방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QR코드 찍고서 들어오시면 참여코드 4854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30강까지, 오늘 31강까지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1강부터 4강 반복 청취하면서 한번 기초부터 배워보시면 아마 이 힘든 시장에서 지금 장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왔다 갔다 흔들고 지금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100% 선물오프 시장이 만능은 아닙니다. 저도 지론이 뭐냐면 주식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파생 시장이에요. 또 그중에서 옵션은 선물에서 또 파생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잘하신 분들은 주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이 힘드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해외 옵션을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전략만 잘 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해외 선물오프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옵션 매수가 뭐고 옵션 매도가 뭐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또 그전에 주식과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이 뭐냐 무슨 특징이 있느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나 대주거래 그것은 좀 별개로 치겠습니다. 개인들은 주로 주식 매수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단방향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상승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 삼성전자 오른데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안 좋아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하락에 즉 매도에 매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은 옵션은 제주 종목이 옵션이니까 옵션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선물과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선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배팅하는 투자하는 방법에서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상승과 하락 모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총 선물에 비해서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진입 방법이 있어요. 훨씬 전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략만 잘 세우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우리 주식 옵션이 있고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에 딸린 또 옵션입니다. 주식에 딸린 옵션이 있고 선물에 딸린 옵션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선물에 딸린 옵션 그래서 선물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 시장에서는 네 가지 진입 방법이 있다는 것 한번 염두하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만 좀 더 자세하게 콜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입니다. 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푸트옵션 매수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에 방점을 두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 콜 옵션 매도 푸트옵션 매도는 뭐냐 콜 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는 이게 는을 강조했어요.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푸트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투자하는 겁니다. 옵션은 총 네 가지 진입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콜 옵션 매수 푸트옵션 매수 콜 옵션 매도 푸트옵션 매도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금 지금 원유가 90달러입니다. 현재 콜 옵션 매수는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추세로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러면 100달러까지 간다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콜 옵션 매수예요. 푸트옵션 매수는 지금 계속 올라와서 90달러가 됐는데 아마 80달러까지는 하락할 거야. 너무 올랐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 8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생각한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8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 80달러를 기점으로 푸트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이걸 행사가라 그래요. 80, 90, 100 이런 기술을 옵션에서는 그런데 콜 옵션 매도는 뭐냐 지금 안 쉬고 90달러까지 왔어요. 아무리 경제가 살아나도 100달러까지는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 있을 거 아닙니까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가 아니라 100달러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투자자는 100달러가 안 된다 생각하고 10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100달러를 기점으로 콜 옵션 매도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푸드옵션 매도는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도 있고 또 오펙에서 증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절대 8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기간 정의는 없고요 그런 투자자가 있습니다. 절대 80달러까지는 하락한다 하더라도 8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80달러에 하락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80달러를 기점으로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도 어디까지 현재 9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콜옵션 매수 10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거야 콜옵션 매도 60 80달러까지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푸드옵션 매수 8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간략하게 이 옵션의 진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S&P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2평선으로 선물옵션 전략 세우기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냐 주식이든 주가든 선물이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볼 때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강의했듯이 저는 가장 많이 보는 2평선을 가지고 좀 활용하려 그럽니다. 거기에 추세지표인 MACD 보조지표를 활용하려고 그래요. 오늘 2평선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것은 S&P500 3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3월물입니다. 지금 이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1일입니다. 저점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얼마 4,800까지 4,800 언제? 1월 사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좀 하락했습니다만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0일 빨간색이 5,2평선입니다. 5,2평선이 5,2평선이 12평선을 22평선을 이게 22평선입니다. 녹색선이 22평선입니다. 5,2평선이 22평선을 하회했어요. 그럴 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1월 10일 5,2평선이 22평선을 아래로 뚫자 즉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반대 개념입니다. 하방을 생각하고 즉 하락을 생각하고 콜 매도 진입 콜옵션 매도 진입 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금 개념 설명에서 설명했죠. 콜옵션 매도는 뭐라고 했죠?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어느 수치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S&P가 오르다가 지금 하락신호가 보였죠. 그러면 하락신호가 보였으면 하락을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절대 상승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보수적으로 상승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1월 6일 추세지표인 보조지표 MACD도 하박을 가리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차트를 1월 6일 입니다. 1월 6일 MACD도 지금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세지표입니다. 추세지표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에 보면 1월 10일 이때부터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고민할 게 있습니다. 1월 10일 S&P 사물물 선물 정상가가 4,662.5 4,662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략 등가가 4,660 정도 이렇게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여러 선물 옵션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제 강의 이전 강의 전략 강의 많이 했습니다. 네이키드 매수 네이키드 매도 양매수 양매도 버터플라이 콘돌 강세 콜스프레드 약세 콜스프레드 약세 푸스프레드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오늘은 가장 먼저 콜옵션 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를 진입할 생각이면 그 다음 단계는 콜옵션 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행사가를 진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최근 최고가인 최고가인 4,800 4,800에서 5,500 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월 4일 날 최고점이 4,808 입니다. 4,812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락신호인데 오른다 하면 어디까지 오르겠어요? 누구는 절대 정고점 4,800을 단기간 내에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구는 5,000 5,000 누구는 5,500 다양할 수 있어요. 절대 여기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생각했으면 뭐가 중요하다? 어떤 행사가를 진입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고가인 4,800 부분에서 5,500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행사가 고르기입니다. 내가 초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가 근처 4,650 그러니까 4,662 그랬죠? 그러면 4,660 이나 60이나 또는 4,650 약간 늑가입니다. 여기에서 콜옵션 매도를 진입할 수 있어요. 4,670 정도도 괜찮습니다. 바로 현재 가보다 약간 높은 곳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왜? 그때 프리미엄이 가장 시간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 시간 가치는 여기서 꽁돈입니다. 꽁돈 그냥 바닥에 널려져 있는 탄피 주는 겁니다. 그런 시간 가치가 등가 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등가 부근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초공격적인 투자자는 아니다. 그냥 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어떻게 전 고점인 4,800 근처에서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읽고 싶지 않아. 한 푼이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5,000 근처에서 콜옵션 매도 진입할 수 있어요. 5,000 부근에서. 지금 4,600 입니다. 최고치가 4,800 였어요. 4,800 8이었으니까 4,800 으로 작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 지금 시장 좀 안좋은데 어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하락을 가리키는데 데드크로스 발생했는데 5,000까지는 절대 어르지 않을 거야라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어요. 초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3개만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진입 전에 손절과 입절 계획을 좀 세워야 합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나름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옵션 가격이 내가 진입한 옵션 가격이 2배 또는 3배로 급등하면 손절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2배 200% 원칙 그랬죠. 3배 300% 원칙 옵션 가격이 내가 진입했을 때 그 옵션 가격보다 매도했을 겁니다. 옵션 매도일 경우에 2배나 3배가 되면 이 사이에서 그냥 손절을 하기로 계획을 세웁시다. 그다음에 또 손절이 손절과 입절 이건 두 가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5위평선이 12평선을 상회하면 하락했다가 상승하면 5위평선이 10평선 상회하는 겁니다. 그럼 입절일 것이고 여기서 상승한 척하면서 다시 올라 버리면 손절일 확률이 커요. 5위평선이 12평선을 위로 뚫으면 5위평선과 22평선만 고려하면 그냥 골든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손절한다고 또는 입절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입절의 경우는 본인의 만족 여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요. 만기까지 100% 다 먹겠다.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대략 70에서 80% 수익률만 나오면 그냥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입절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불안해. 한 50%만 돼도 입절할 수 있어요. 200달러 먹으러 갔는데 지금 100달러야. 가치가 100달러로 줄여져 있어요. 그럼 100달러 버는 겁니다. 50%에서 100달러 내가 먹으려고 진입했는데 지금 가치가 20달러야. 그럼 80% 먹는 겁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고도 미리 청산할 수 있어요. 즉 본인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입절은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고 옵션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보여준 차트는 여기까지 있어요. 1월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났어요. 이게 2월 2일 은봉이 2월 3일 진행 중이었어요. 오후 제가 이 연구한 자료가 목요일 즉 2월 3일 5시 오후 5시 6시경 자료입니다. 그때까지는 은봉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십시오. 이날 1월 3일 하락을 생각하고 진입했는데 여기 보시면 1월 11일 12일 양봉이 2개 나왔어요. 양봉이 양봉이 그리고 나서 1 2 3 4 5 6 7 7일 7일 동안 계속 은봉 은봉도 큽니다. 그다음 양봉 보이고 이때부터 변동성이 심했죠. 여기서 한 일주일 10일 정도 급락하다가 이 시기 때 변동성 심하면서 다시 급등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옵션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 4,650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가 진입했을 때 1월 10일 옵션 가격이 139.5 콜 4,800 즉 보수적인 투자자 초 초 공격적인 투자자 초 공격적인 투자자 이것은 4,800은 제 나름대로 명칭을 제목이 공격적인 투자자 콜 5,000은 보수적인 투자자 1월 10일 한번 똑같이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 진입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기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콜 4,800 이때 가격은 56 콜 5,000 가격은 13 이게 달러 가격은 아닙니다. S&P는 여기다가 얼마? 50을 곱해야 달러 가격입니다. 만약 이게 10이라 그러면 10 곱하기 500 50 500 달러 가치가 있는 겁니다. 139 이건 상당히 크죠? 139 곱하기 50 56 곱하기 50 13 곱하기 50 이랬을 때 2월 2일 기준으로 2월 2일 기준 콜 4,650이 거의 절반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콜 4,800은 절반 좀 더 많이 하락이 있고 콜 5,000은 거의 70% 80% 정도 수익이 달성 됐습니다. 이건 50% 정도 이건 70% 정도 이건 80% 정도 이렇게 달성 대략입니다. 제가 산수가 약해서 대략 이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왜 콜 4,650은 절반밖에 50%밖에 수익률이 안 낮고 똑같은 날짜는 똑같은데 콜 4,800은 60에서 20 콜 5,000은 13에서 3 3으로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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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왜 그래요? 한번 고민할 거리도 없어요. 실은 공부하신 분들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들어갔습니다. 이날 이날 들어갔는데 누구는 4,650을 들어갔어요. 또 누구는 5,000을 갖습니다. 또 누구는 아까 어디 갔죠? 4,800 4,800 누구는 5,000 세 단계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4,650 그냥 공격적인 투자자는 4,800 또 한 분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5,000 5,000이 안 될 것이다. 4,800이 안 될 것이다. 4,650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급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차이 안 나. 이때 가격과 이때 가격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많이 다운됐죠. 그런데 이 보수적인 투자자가 훨씬 더 수익률로는 높습니다. 수익률로는 하지만 금액 자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139에서 50은 70입니다. 70. 대략 140.70 정도 먹었습니다. 70 곱하기 50 해볼까요? 50은 얼마야? 3,500입니다. 3,500달러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분은 56에서 57에서 20 해볼까요? 얼마예요? 57입니다. 37입니다. 37 곱하기 50 해보십시오. 37 곱하기 50. 수익이 얼마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13에서 3 10입니다. 500달러 왜 이런 현상이 가격 차이에서 수익률 부분에서는 콜 4,250이 현저히 낮습니다. 콜 5,000보다 그런데 수익금에 수익금을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높죠. 왜? 초기의 투자 비용이 달라요. 초기의 투자 비용이 139에다 50 곱한 이 달러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56.75 곱하기 50 이 달러를 투입해야 돼요. 이건 13 곱하기 50 이 달러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 투자금에 처음 옵션 매도 진입할 때 투자금에서 차이가 나요. 수익률은 이게 높지만 수익금은 이게 훨씬 높다는 거 이게 지금 콜옵션 매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하락을 확신했잖아요. 그러면 푸드옵션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푸드옵션 매수는 어떤 상황에서 진입한다고 했죠?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선물이 하락을 한다고 생각할 때 진입 방법이 두 개입니다. 선물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입 방법이 첫 번째 콜옵션 매도와 두 번째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대충은 이해해야 되니까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기본 개념이라서 식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단에 옵션 공부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참여코드 4854 이용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특히 1강부터 4강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다가 모른 거 있으면 곧바로 질문 한번 하십시오. 알아야 제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해서 이 좋은 기회 넘기지 마시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그랬을 때 들어오셔서 이전 방송 어떻게 어떻게 봅니까? 질문도 하시고 이건 뭐예요? 홀옵션 매수는 뭡니까? 매도는 뭡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넓은 시장을 알게 될 겁니다. 수익에 다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주식만 하시다가 선물과 옵션을 결합하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 들어오시고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참여코드는 4854입니다. 4854 사고 팔고 어서오세요 이런 의미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푸드옵션 매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S&P 하락을 생각하고 푸드옵션에도 가는 겁니다. 푸드옵션 매수 진입시 고려사항입니다. 푸드옵션 매수지 매수할 때 어느 행사가를 진입할 것인가 어느 행사가 이건 콜옵션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옵션은 행사가 선정이 참으로 중요해요. 어느 행사가를 진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너무 먼 행사가는 폭락하지 않으면 그다지 가격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적당한 하락해도 가격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행사가를 골라야 합니다. 그럼 이 분은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가까운 행사가를 선택하면 오히려 옵션 매수하신 분들은 대박을 노리지시 아니신 분들은 가까운 행사가를 등가에서 가까운 행사가를 좀 하라고 해요. 그럼 대신에 단점이 뭐냐 투자 비용이 많다는 거 투자 비용 그런데 등가에서 먼 행사가는 가격은 싸지만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싼 대신에 급락하면 대박의 위험은 있어요. 아니 대박의 성공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다는 거 개인들은 주로 먼 외과를 많이 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락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결국에는 휴지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따라서 가격이 적당히 적당히 하락했는데 적당히 가격이 하락할 그런 행사가 찾는 겁니다. S&P 3월 선물 1봉차 스틱입니다. 오늘은 S&P만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이 날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5위평선이 22평선을 이탈하자 즉 데드클로스 발생하자 하락을 확신하고 푸드옵션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행사가 4,500 4,662가 현재가입니다. 그럴 때 4,500 4,400 4,300 4,200 4,100 4,000 3,900 3,800 3,700 다른대로 다양하게 한번 행사가를 설정해 봤습니다. 과연 4,500까지 내려올까? 4,400까지 내려올까? 이 전저점인 4,200까지 내려올까? 아니면 이런 부분 얼마 4,100까지 내려올까? 더 내려와서 이런 부분 얼마까지 3,800 혹은 3,700까지 내려올까? 여기 3,700 보이시죠? 3,700까지 내려올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향에 맞게끔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옵션 매수는 이득은 무한정입니다. 하지만 손실은 내가 투자한 것만큼만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 행사가를 골라서 가격이 적당한지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사가를 골라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어제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다가 며칠 변동이 심하다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다시 급등. 아까 제가 보여준 차트하고 약간 다르죠. 이 부분 이것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은봉이 좀 깊었어요. 은봉이 어제는 은봉이 좀 작았는데 좀 은봉이 깊었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4,500을 5백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뚫렀죠. 엄청 이득입니다. 4,4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 4,400 뚫렀어요. 4,3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 4,300 뚫렀어요. 또 4,2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 4,200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4,1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 있을 거 아닙니까? 4,100까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손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직 게임을 이 배팅을 게임을 진행 중이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S&P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3,700 까마득이 멀잖아요. 그럼 이분은 100% 손실이냐? 결과 론으로는 손실을 낳을 확률이 커요. 하지만 이 기간에서는 이 기간에서는 이분도 비록 3,700까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 될 확률이 커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엑셀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전에 옵션 메시지 딜레마가 뭐냐 방금 설명한 겁니다. 너무 높은 행사가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너무 낮은 행사가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길 확률이 적어요. 아까 3,700 들고 있으면 손실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행사가의 적당한 가격을 골라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요걸 찾는 스킬은 하루아침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푸트 4,500 푸트 4,400 4,300 4,200 4,100 4,000 3,900 3,800 3,700 언제 1월 10일날 그때 가격이 85.75 입니다. 2월 3일날 1월 3일날 정상가를 기준으로 144.5 꽤 이득 입니다. 그다음 4,400 66에서 109 상승 꽤 많이 수익 냈죠? 4,300 51에서 82 30 정도 4,200 40에서 62 22 정도 4,100 31에서 47 16 정도 얘기가 얼마입니까? 66에서 109 한 110 잡으면 얼른 산수가 안 됩니다. 60 70 70 80 70 80 90 100 110 10 20 30 40 40 정도 85에서 144 얼마입니까? 85 95 105 115 135 125 135 135 145 10 20 30 40 50 50 정도 60 보십시오. 행사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50정도 이득인데 40 30 22 16 계속 줄어들죠. 행사가가 아래로 내려오면 4,000 4,000 얼마입니까? 대략 10 정도 됩니다. 3,900 7 3,800 얼마입니까? 4 3,700 2 아직까지는 수익인 수익인데 여기 행사가가 저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익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3,700까지 하락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매수할 때 어느 행사가를 골라야 할지가 참 고민이에요. 개인들은 주로 3,700, 3,800 가격이 작은 거 이것도 많다 생각하고 5짜리 3짜리 대박을 노리면서 옵션 매수 진입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 며칠간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보십시다. 이 정도 이 날 1월 21일 날 1월 21일 날 보면 다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1월 21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1월 21일 날 하락하고 있죠. 이럴 때 이거 보면 최고치입니다. 행사가 3,700부터 해서 4,500까지 푸드옵션 매수한 사람은 엄청나게 수익 버는 겁니다. 왜? 급락했잖아요. 한 일주일 이상 넘게 거래일로 일주일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익절이 힘들어요. 더 하락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푸드옵션 매수에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면 청산하겠다라는 익절 생각도 하고 진입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여유 있으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차트의 흐름을 무시한 그냥 옵션 양며도만 보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이때 1월 10일입니다. 그냥 나 모르겠다. 옵션 양쪽에 양며도 있다 하더라. 5천 5천 4,662일 때 위로는 5천 아래로는 3,550 그냥 무작위로 양며도 갔습니다. 그런데 급락했죠. 이 친구는 행사가 푸트 3,550은 당연히 손절 라인 왔을 겁니다. 그리고 3,100 이게 왜 3,100이 왜 또 있느냐 재진입한 거예요. 손절하고 여기서 행사가 또 옵션 양며도 할 때도 행사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선물 가격이 4,662일 때 좀 보수적으로 진입한다는 가정하에 또 가격이 어디로 흐릴지 몰라 그냥 무작위로 차트 무시하고 양며도 갔습니다. 콜은 행사가 5천 푸트는 행사가 3,550을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가격을 9.25 10.0으로 손절 익절 계획 세워야 됩니다. 미리 손절은 가격이 2배 3배 정도 되면 손절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익절은 70에서 80% 정도 수익 나면 익절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럴 때 또 손절 후에 재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절과 동시에 진입할 수도 있고 차트가 흐름을 바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진입할 수도 있어요. 실은 한 번 손절당했습니다. 푸트 3,550 왜 금방 했잖아요. 1월 10일 날 푸트 3,550을 가격 10에 들어갔는데 1월 21일 날 정상가 기준으로 23.75 됐어요. 손절해요 그냥. 13.75 손실을 봤어요. 즉 달러 기준으로 5,687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곧바로 그날 푸트 3,100을 두 계약 정도 진입했어요. 가격은 얼마? 비슷하게 이때 비슷하게 해서 두 계약 진입했습니다. 왜? 최소 이 매매에서는 10 정도를 바라보고 진입했기 때문에 꼭 10은 아니더라도 9나 8 정도 수익을 바라고 두 계약 정도 진입했습니다. 그럴 때 표 표 5,000은 지금 9.25에서 2,000일 기준으로 2.95입니다. 푸트 3,550 1월 10일 날 10에서 21일 날 23.75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날 푸트 3,100 10.75 진입했어요. 두 계약 그런데 2월 2일 날 2.4 상당한 수익이죠. 거의 20% 70% 80% 수익입니다. 이때 청산해도 돼요. 오늘 짧은 시간 S&P만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실은 그 다음 내용이 현재 포지션을 취한다면 양매도 또는 변동성을 감안한 양매수 네이키드 매수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게 S&P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양매수가 좋으냐 양매도가 좋으냐 또는 그냥 매도만 좋으냐 매수만 좋으냐 네이키드 매도 네이키드 매수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방향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오늘 31강 S&P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QR코드 참여코드 4854 이용하셔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